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에 1조 원대 규모의 ESS용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용량 6.3기가와트 시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를 개발한 시프트업이 코스피 시장 입성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6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공모가 기준 실가총액 예상액은 게임주 중 4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LS전선이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에 나섭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국 해저 케이블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LS전선은 미국 해저 사업 자회사 LS그린링크에 6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오늘 밤 10시에 시작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가운데 사전 예약이 흥행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폴더블폰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중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우리 장에 이 언팩 행사가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잠시 후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부합권 내에서 희비가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뜨거웠던 업종은 에너지였는데요. ESS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까지 모조리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반영될 중요한 이슈 있습니다. 시프트업 상장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 언팩 행사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 ESS 전력 설비 전선 내일도 강한 이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시프트업 언팩 행사 내일 우리 시장에 얼마나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질문이 또 하참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또 에너지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뭐 이렇다 할 새로운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중 NCS 상한가 갔다가 풀린 채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 섹터 내에서 상한가 가는 거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한가 터치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풀리면서 20%대 상승에 그쳤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차트를 분석하는 상황에서 봤을 땐 이슈는 이미 뻔하니까 이 상황이잖아요. 윗고리가 달려있는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러면 목표가를 역시나 내일도 여기까지만 상한가까지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이상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돌파 매매 관점으로 진입은 해볼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지를 보기보다 지금 이 가격 구간 여기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매도 본전 매도와 이 구간 수익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같이 쏟아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급등에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진정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상한가에서 문이 닫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점만 유의하신다면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가늠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 내일도 큰 이벤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프트업 3조 5천억짜리 정말 대형 IPO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요즘 또 마침 게임주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개에 바짝 들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또 수급 블랙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은 참 좋을 때 들어오긴 하는데 IPO가 참 좋을 때 들어오긴 하는데 게임주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와 관련된 게임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큰 극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게임사들이 배불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BM 시스템이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데브 시스터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했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문제가 됐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날 저녁 유저가 내보낸 이슈 뭐였죠? 너네 이런 식으로 BM 시스템 만들면 안 된다. 왜? 돈만 빨아가느냐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다시 폭락을 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였다라는 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데브 시스터즈를 제외하고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임 관련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넥슨게임즈 얘기하시나요?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갑자기 하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관련주 내일 IPO로 상장되는데 그 게임 관련주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내일은 ESS 있죠? 그리고 오늘 잊으면 안 되는 정치 테마 관련주 있습니다. 이 정치 테마 관련주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게임 관련주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죠. 전선 관련주들이 더 큰 폭의 힘을 쓸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것은 화장품이나 응식욕 쪽에서 어떤 수급이 불러일으켜질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목마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IPO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건 30분이면 그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차익실험 매물이 더 빠르게 나오면서 시프트업이라는 그 개념이 다시 우리들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들기 때문에 내일은 얼마에 시작하는지 그리고 너무 높은 가격이 시작하지 않으면서 너무 낮지도 않은 가격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개인보다는 더 매력적인 섹터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대왕의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이죠. 10시에 있을 예정인데 삼성전자 언팩 행사거든요. 제가 알아봤더니 폴더블폰 일단 인기는 되게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를 한번 찾아보면 스마트폰 부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AI가 또 탑재된다고 하니까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도 엮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언팩 행사 계기로 해서 어떻게 관련주 흐름을 찾아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보시면 안 돼요. 자, AI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온디바이스죠. 그리고 언팩 행사, 사전 예약, 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 예약이 결국 매출과 직결되는 내용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전 예약의 취소가 얼만큼 몇 퍼센트 비중으로 나올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 언팩 행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그 말인 즉 뭐가 나타난다? 휩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걸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나 제가 반도체 관련주가 아닌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주들, 소재 부품단도 그렇고요. 생산도 마찬가지인데 BH를 비롯해서 코리아 서키트, 뉴프렉스, 인터프렉스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는 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 그러면 내일은 급등이 나오니까 이때는 모아가는 게 아니죠. 다시 눌렸을 때부터 모아서 언제 올라갈 때 매도를 한다. 8월이 지난 이후부터 올라갈 때 매도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하는 이 휩소에 잘못해서 물리면 지금부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맛보고 그 다음에 내 본전이 왔을 때 본전에서도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적정 주가에 매수를 하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물리게 되실 그 가격 구간에 왔을 때부터 분할익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핸드폰 관련 주들을 지켜보지는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 그리고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더라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인성이 좋으시기 때문에 최인성 전문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토르기법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르기법으로 4종목 탈출 너무나도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수익률 탑5 성적표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트와 에이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3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툴젠이 자리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가온저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와 오늘도 또 또 또 또 상승 마감하면서 상승세 장중에 보여주면서 345% 이상의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네요. 네, 방금 보신 이 성적표 재룡전기 무려 345% 상승률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당연히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기법이 있는데요. 토르기법 바로 이것입니다. 한 권이 아니고 총 3권입니다. 한 권은 기본서고요. 나머지 두 권은 매뉴얼이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넘겨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글자가 빼곡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써 있어서 초등학생도 따라가고 또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모든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직 이 자료를 못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토르기법이 뭔지 내가 왜 저 기법 자료를 받아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토르기법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했는데 17,000원대에 포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가 벌써 22,000원이더라고요. 이 종목 리뷰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아나운서님, 제 기법 왜 받으셔야 될까요? 일단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무료입니다. 그리고 토르기법을 가지고는 마치 내 손안에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사실 이슈마다 다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슈 전에 잡아야 저는 수익률을 온전히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르기법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그 멘트예요. 딱 그 멘트. 왜? 돈 벌려고. 그죠? 주식으로 수익 만들려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왜? 그 종목의 주가가 적당히 내려오면 매수하고요. 적당히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가 매수 신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수해서 파란색 정화선에서 매도. 이게 끝입니다. 기간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두세 달도 걸릴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토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만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 할 필요 없이 진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기법을 통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가 매수 신호가 된다라는 것과 파란색 정화선에 닿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한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첫 번째 종목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왜 들고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익절 자리가 왔기 때문입니다. 왠지도 들어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 후공정과 DDR5 관련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CXL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받고 있던 수급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고 나서 한 달 만에 CXL 관련주에 대한 부흥도가 커졌죠. 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하고 반도체 검사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요 제품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CXL과 관련해서 국내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이며 CXL 1.1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2.0 테스터 개발 진행 및 사용하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 쪽에서 이미 불어올 수 있는 훈풍은 다 불어왔는데 CXL 쪽만 유독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된 만큼 엑시콘의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거죠. 포착된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주가가 CXL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자리란 말이죠. 거기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마찬가지로 올라와 준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18,72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가격 구간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날짜를 찍어보시면 5월 14일 날인데 17,969원으로 나오실 겁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 수익률은 25% 정도 나왔다라는 것. 그런데 왜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냐라는 질문을 주실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리스크가 매우 적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이 이 위에 있다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려온 자리가 익절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래일을 지켜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파란색 저항선 낮췄죠. 그리고 하루 이탈했습니다. 오늘 넘어가면 버티려고 했는데 이거래일제 이탈했죠. 거기에 의미 있는 22,600원까지 이탈하는 한 틱 차이로 이탈하는 22,550원에 끝났기 때문에 엑시코는 이제는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가능한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익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분할익절을 하신 이후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마지막 피날레 37,750원이라는 가격에 모든 물량을 익절하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모험을 좀 해보겠다.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22,600원에 남은 물량 절반을 덜어내시고 더 지켜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정도 수익 냈으면 됐으니까 다른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목 전문가님이 얘기해주시는 종목 사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익절하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 이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탄탄한 기업이익이 큰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엑시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먼저 선점에서 내가 알아맞혔던 그 이유는 바로 토르 기법에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토르 기법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가능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무려 2500개가 넘는 종목을 샅샅이 하나하나 분석해서 만든 기법 자료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는 이해 되시죠? 그렇다면 이 2500개 종목을 분석해서 만든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지금 너무나도 골치했던 종목 한번 상담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상담입니다. 삼성 SDI고요. 매수가는 49만 원 그리고 비중 30%입니다. 제가 매수가를 보니까 한 3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37만 원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쓰리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빨리 진단해 주세요. 그리고 코멘트도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물타기에서 매수가를 낮춰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번째 또 물타기 해야 되나요? 세 번째 언제쯤 매도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회는 올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오늘 삼성 SDI 시황 설명할 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었나요? 오늘 삼성 SDI요? 맞아요. 그렇죠. 뭐 있었죠? 북미 향해서 1조가량 규모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삼성 SDI는 메가토르 자리보다 한참 더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장기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인가라는 걸 보는 거죠. 기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면 어라라? 매출액은 점점 증가되고 있네요.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어라라? 영업이익도 좋네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넘어가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괜찮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가 매수가가 높은 자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만 넘겨보면 답이 나올 텐데요. 자 두 번 넘겨보고 보니까 고점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점을 돌파하고 돌파하고 지지가 되고 다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구간이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추가 매수 분명히 가능한 자리죠.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삼성 SDI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기회? 안 올 것 같으신가요? 저는 너무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의 가격이 얼마냐. 바로 58만 3천 원입니다. 58만 3천 원. 그리고 하나 더, 그 윗단에 있는 검은색 저항선까지 한번 보자라는 게 제 의견인데 이 검은색까지는 도달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63만 4천 원이에요. 63만 4천 원. 이렇게 두 선을 그어놓고 다시 장기 차트로 넘어가 보면 어떤 자리가 완성이 되느냐. 보이십니까? 58만 3천 원. 어떤 자리인지. 핑크색 지지선 가격이랑도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됐었다. 그리고 박스권으로 들어왔다가 이탈. 들어왔다가 이탈했다라는 건 뭐다? 58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63만 4천 원까지는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종목을 익절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58만 3천 원을 넘어가기 전에 58만 3천 원에 미리 지정가로 주문을 걸어놓고 매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63만 4천 원을 못 넘어가고 내려오면 나는 58만 3천 원을 이탈할 때 58만 원 정도에서 익절해본다라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하지만 넘어간다면 어떻게 한다? 1차 분할매도 50% 했어요. 그리고 63만 4천 원에서 또 남은 반을 25%를 익절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토막이 남아있잖아요. 이 내용은, 이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전고점까지 보는 겁니다. 전고점까지 보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64만 4천 원을 넘어갔는데 64만 4천 원 이탈하면 63만 원에서 남은 물량 다 익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온전히 다 팔아버리면 주가가 올라갈 때 배 아프잖아요. 조금이라도 남겨서 그 배 아픔을 조금 다스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다리시면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절자리 두 개 잡아주셨습니다. 한 곳은 58만 원, 그리고 다른 한 곳은 63만 4천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제 팔아야 할지, 그리고 언제 또 나와야 될지, 그리고 언제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두 다 이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색선만 있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플러스 알파로 나 혼자서도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상의, 그리고 상상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이 시그널,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색선, 내 차트에도 그려보고 싶고, 그리고 또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로 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유튜브 신청 가능하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담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매수가 5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고점이더라고요. 오늘 한 4만 6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그래도 소실 구간이거든요. 이거 본전 올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실리콘2는 이탈하면 안 되는 선을 모두 다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판단할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응심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라는 거 보기 이전에 기업 분석을 봐야 되는데 이 기업 분석 또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적정 주가를 따져봤을 때 여기까지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해보자는 건데 여기까지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적정 주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일 것 같은 종목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인데 얼마? 고점이 6,870원이에요. 그러면 6,870원의 선을 그어놓고 다시 차트를 늘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건데 지금 기관이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긴 했지만 지금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손절 라인은 무조건 잡아놔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죠. 어디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라면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순간 손절입니다. 왜? 파란색 저항선 아래에 있죠.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 너무나 까마득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주가가 밀려내려올 가능성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고점에서 매수하셨다면 어디에서 손절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종 손절선은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을 이탈할 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가격만큼은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매수하는 이유 선국구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4만 250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내려간 자리죠. 20%가 넘는 손실구간인데 4만 250원에 선을 그어놓고 자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느냐 시가총액이 급증하는 종목을 그냥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매수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실리콘2가 이만큼 성장했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올라갔으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세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4만 250원을 이탈하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여기까지 수직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조심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리콘2 사실상 너무나도 고점에서 잡았다 그러면서 손실을 보시는 건 조금 어쩔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토르기법을 근간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근간은 바로 2,500개 종목을 모두 다 분석해서 만들어낸 토르기법에 있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종목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023153에 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리온이고요. 매수값이 주문요? 93,280원에 10%입니다. 93,280원에 10% 오리온이네요. 오늘 제가 한번 종가를 살펴봤더니 92,200원에 형성을 하면서 손실 구간에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혹시 매수를 하신 걸까요? 6월 달쯤에? 아니요. 지난 며칠 됐는데 올라갔는데 제가 못 팔았어요. 그냥 저는 한 9만 8천원 정도까지는 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리온이 제 기억이 맞다면 올해 초쯤인가 작년 말쯤인가 제약 바이오주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예고캠 바이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주가 위치가 어떤 것 같으세요? 매수가가 생각하시기에 어떠신가요?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9만 3천 2백 8십원 지난주에 샀는데 네, 매수가가 어떤 것 같으세요? 매수가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오리온의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냐면 오리온이라는 기업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업 분석 보시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너무 안정적으로 돈을 버니까 다른 데 한번 한눈 팔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자는 많이 사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오리온이 벌고 있는 이 영업이익이 레고캠 바이오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정책을 받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하면서 R&D라는 것도 하고 임상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하기 이전까지는 돈 벌 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레고캠 바이오에서 어떤 것을 우리 오리온 회장님이 보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약 바이오주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오리온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의 적정 주가가 지금 이 가격 구간이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가격 구간이 적정 주가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 레고캠 바이오에 돈을 집어넣는 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 10만 원 위를 목표가로 보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찍었던 저점이 얼마인가요? 여기 75,700원 써 있죠? 상장 첫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75,700원 찍고 나서 그다음에 이탈된 자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75,900원인데 75,900원부터 여기까지 열어봤을 때 또 어때요? 이탈된 적이 없죠? 그러면 여기 가격 얼마입니까? 8만 200원이죠? 8만 200원부터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이탈된 적이 없죠? 그러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 가격 구간에 오면 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적정 주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만 잡아보면 그뿐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설명인데 어디에서 대략적으로 매도라는 게 좋겠느냐? 저라면 이 가격 구간을 박스권으로 보고 9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를 박스권으로 보고 박스권의 중단이면서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자리 여기, 그죠? 여기, 그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와 맞닿는 게 바로 어디냐? 여기입니다. 핑크색 저항선. 그 가격은 10만 8,200원으로 나오는데 10만 8,000원 정도에서 익절 자리 먼저 잡으시고 분할익절 하신 이후에 주가 더 올라가면 아무데서나 매도하셔도 괜찮겠지만 목표로 보는 건 12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8,000원으로 익절 자리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핑크선, 파란선을 이용해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도 현명한 표지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그 두 줄기 빛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 한 줄기의 빛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전문가님이신데요. 이 단 한 줄기의 빛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히든 종목 공개하실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고민되신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전산업. 오, 네. 이 종목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4만 8천원에 20%입니다. 환전산업 어제 상한가 같잖아요, 그렇죠? 14,8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한 2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쳐다보도 안 했는데 근래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기쁘가지고 어느 성과증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내일 3시 20분에 시간 있으세요? 내일 3시 20분에요? 네, 오후 3시 20분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때 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면 파느냐. 오늘 종가 16,400원이거든요. 네. 16,400원보다 내일 3시 20분의 가격이 16,400원보다 낮으면 이때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바꿔서 다 파세요. 네. 모두 다 남김없이.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네. 오전에도 방송을 보실 거면 어디에서 팔아야 되느냐. 오늘 시가 이탈하면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먼저 한번 볼게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2% 또 올라가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이게 보시면 6시 마지막, 오늘 마지막 체결 물량인데 2.26%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어, 뭐야? 마지막에 또다시 끌어올렸네? 그러면 한전산업 내일도 갭이 뜨겠구나? 그러면 갭이 2% 정도가 뜬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갭을 띄워놓고 은봉이 나오면 위험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중예는 내일 식,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시가 얼마? 15,890원이에요. 그런데 장중예는 15,890원을 이탈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익절 자리가 되지만 큰 움직임이 없으면 16,000원 안 깨지면 어떻게 한다? 내일 종가 16,400원보다 높으면 더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보기 어려워지는 자리는 어디냐면 오늘 고점이 17,100원이거든요. 내일 3시 20분의 가격이 17,100원보다 낮으면 절반은 매도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한번 잡고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왜 이렇게 급하게 익절 자리를 잡아드리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차트상에서 지금 한전산업이 있는 위치가 어딘지 자, 여기 고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도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못 팔면 어디까지 간다? 또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내려가면 11,00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익절 자리를 잘 잡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겠으면 내일 또 전화 주세요. 그러면 내일 관점에 맞춰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AS까지 철저하신 우리 인성 좋으신 최인성 전문가님이 내려주신 전략. 3시 20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16,400원보다 낮게 되면 시장가로 모두 다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17,100원보다 낮게 된다면 절반을 매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성 전문가님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서 참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저희 내일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전화 걸어주시면 받을 수 있는 확률 쭉쭉 올라간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 기법으로 바탕을 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토르 기법은 바로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 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세 권까지 해서 두 권은 매뉴얼로 추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곧 히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곧 히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엄선 끝에 히든 종목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부산토박이 살아있는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관련주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대표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 부산토박이 혹시 기업이 부산에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전에 오늘 또 이 보로노이가 최근에 임상 신청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난달 말 후반이었는데 근데 이미 이전에 포착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승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 전문까지 함께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저도 몰랐습니다. 자, 보로노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락단락만 쪼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VRN07 이 내용으로 마일스톤에 65억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치매 억제제를 개발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표적함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자회사인 B2S바이오의 MPS1 이 표정 치료제와 HR2 양성 유방암 치료 물질이 국가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선정이 됐을 뿐 그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항암제로 볼 수 있는 비소세포 폐암과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던 보로노이의 주가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매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판단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단기 차트 보겠습니다. 목표 매도가는 7만 2,100원까지 볼 겁니다. 왜 여기까지 보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목표 매수가는 4만 8,250원입니다. 바로 토르시노가 떴던 자리인데 포착된 날짜가 6월 7일입니다. 종가 대비 40% 정도 상승한 구간인데 오늘 정확하게 목표가인 7만 2,100원을 딱 두 틱 더 올린 상태로 은봉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매도가 끝이 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궁금한 점. 왜 7만 2,100원이냐. 그리고 왜 4만 8,250원이냐인데 4만 8,250원인 이유는 토르시노가 포착된 종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 즉, 다시 내려오면 또다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것이고 7만 2,100원은 어떻게 잡은 가격이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보이십니까?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7만 2,100원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은 매도가, 핑크색 지지선은 매수가라고 설명을 드렸죠? 목표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딱 거기까지만 찍고 올라가느냐. 신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표가에 다다르면 30% 이내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매일매일 목표가의 매도를 걸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체결되면 땡큐 이렇게 내려올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체결이 안 되면 아직 도달을 안 했으니까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로노이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 첫 번째,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느냐. 두 번째, 20일 이동평균선이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와 줄 것이냐. 이것만 보시면서 익절 자리를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48,250원. 다시 도전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겁니다. 저항이었던 가격 구간을 돌파했죠. 그리고 지지가 되지 못하고 이탈했다가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다라는 건 이 자리가 지금보다 박스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한 번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때 48,250원에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슈로 약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입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바로 네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부산에 있는 기업인가요? 라고. 네,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관련 주인데 반도체 후공정,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두 다 섭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검사용 프로브. 뒤에 있는 이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프로보다 한글로 써올까 하다가 그냥 조금 유식해 보이려고 영어를 써왔는데 검사용 프로브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브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서 리노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자체 브랜드로 개발해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다품종 소량의 비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응할 수 있는 IC 테스터 소켓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켓 패키징 소재인 핀, 여기가 바로 리노핀이라는 제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대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어디를 가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항상 입방하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기업은 올라가지 않는 게 이상하다. 지금은요? 어? 이렇게 눌릴 수가 있나? 이거 너무 좋은 자리 아닌가? 전고점 넘어갈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코스닥 현금 배당 1위입니다. 얼마? 455억이나 배당했습니다. 번 거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확실하고 화끈한 부산기업이라는 겁니다. 매수 안 할 이유 없겠죠? 자, 지금부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24만 1,500원입니다. 7월 10일의 종가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언제고 이 종목을 들고 나올 땐 언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빛기둥이 떴던 24만 1,5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표가 어딘가요? 여기예요.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뭐야? 10% 조금 넘네? 이 기업에서 10%면 말이죠. 너무 큰 겁니다. 너무 괜찮은 수익이에요. 왜?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기업 최근에 또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들께 제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던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그러면 적정 주가는 다시금 여기까지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물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 구간까지 내려가지 않으며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하여도 괜찮다라고 이해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파란색 저항선을 전략매도 자료로 잡지 않을 겁니다. 왜? 이 기업 포착된 만큼. 지금 보시면 없어요. 포착된 이력이. 그런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야 왜 떴느냐라는 겁니다. 너무 고맙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리노공업은 1차 목표가격이 파란색 저항선일 뿐 저는 역사적 신고점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만 올라간 법 없습니다. 이 기업 더 큰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야 사실상 수익률을 온전히 다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로노이가 톡톡히 보여줬죠. 이 보로노이처럼 그리고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히든 종목 배송 출발했습니다. 택배 꼼꼼하게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배팅,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도 테마로 전선과 ESS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상승 탄력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AI 수혜와 성수기에 진입 시작했다고 합니다. 2500개의 종목을 샅샅치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만든 자료집이 바로 토르 기법입니다. 이 토르 기법을 갖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토르 기법을 이용해서 재룡정기는 무려 345%의 상승률을 만나봤다라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